이거 어제 현실 오빠 방에서 잠깐 불렀었는데 여러분들이 좋다고 두라운 오빠도 좋다 해가지고 근데 이거 어떻게 불러야 되냐 이거를? 근데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? 언제야 봄이던가 맞아 그땐 한참 서로가 쉐이크스피어의 연극 같은 마지막이 될 사랑마주한 듯 둘밖에 안 보였나 봐 다른 걸 좀 보고파 I gave you the world 너만이 전부라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웠지 뜨겁고 차갑던 그 계절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? 우우우우 우우우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? 아멘